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카메라를 이쪽으로 지금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네. 14명 2명 자 그러면 여기로 인스타를 라이브로 마무리할 테니까 이걸 보고 얘기를 할께요. 안녕하세요. 저 미쓰 지수구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인크워시로 그림 그리는 거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오늘 유튜브에서 인스타로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인스타로 보면 화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와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유튜브 주소는 미스지수입니다. 똑같이. 지금 들어오신 분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그냥 같이 볼 텐데 아마 인스타는 조금 나중에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조금 화면을 돌릴 거라서. 그래서 모든 인스타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면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 라이브를 시청해 주실 거에요. 인스타 라이브를 시청해 주실 거에요. 인스타 라이브를 시청해 주실 거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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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요런 그림들 있잖아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던 그림들.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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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다 보여주고 싶지만 제 손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커미션으로 한 거 가서 다 보내가지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같이 보여줄 거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여러가지 사진을 보여줄거에요. 근데 제가 모든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모든 사진이 없어서 다 보내가지고. 교회장의 파티가가 있었어요. 맞다. 소개해. 보인 씨.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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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그러면 얘기마저 할게요. 이거를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어떤 붓을 쓰고 어떤 잉크를 쓰고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그때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그림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브러쉬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런데 제가 많은 문제를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분들에게 답을 안 드릴 수 없었을 때. 그래서 오늘 나를 잡아서 이제 쫙 모아서 질문을, 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받았을 때, 답을 받았을 때, 답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한 먹은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국산도 쓰고 가끔 썼는데 최근에 산 건 이거거든요. 이거는 일본산이고. 저는 여러가지 인크를 사용했을 때, 한국인인크를 사용했을 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것을 구매했어요. 이것은 일본에서 구매했어요. 보통 제 구독자분들이 서구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고민이 될 텐데. I know that there are lots of viewers who are from the occidental countries. So I understand that you guys might be... 너무 동연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I know that you guys would be wondering where you guys could get this ink. 이거는 그 수미잉크라고 아마 아마존에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This ink is called Sumi and I think that you guys will easily find this on Amazon. S-U-M-I. So it's Sumi S-U-M-I. 그리고 붓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So I have all these brushes that I use. 보통 동양아 붓을 아시아권에서는 쉽게 살 수 있거든요. 화방에서. For all the brushes, it's easy to find it in South Korea.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제가 보통 붓은 그냥 싼 거를 사요. 왜냐하면 붓은 어차피 소모품이거든요. 종류가 많고. 종류도 많고 붓은 소모품이라서 굳이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요? 이런 건 아니고. In general, generally there are lots and lots of types of brushes. And since these brushes are consumables, I don't really put much budget onto it. So this kind of brushes would be 5,000 won, which is equivalent to $4. 그 정도 밖에 안 하고.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이 몇 천 원 더 비싸지는 정도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And this one too, it's not that expensive. I think it got more expensive at the... I paid a few dollars more for this brush. 이건 화홍이라고 국산 브랜드고. So this brush is from Korea. And the brand's name is 화홍. This is a brush that I stole from my professor. And I just learned that it's about $80. In Europe. This is a brush that is known for a watercolor brush. 사실 저는 이 화홍이랑 차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But for me, personally, I don't... I don't... 야, 너... 선생님 여기 인사해 주세요. 자, 안 속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이쪽에 있어. 제 붓 주인입니다. So this is the real owner of this brush. 죄송합니다. I am sorry. 지금 돌려드릴게요. 여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붓은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브랜드나 뭐 이런 건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나는 그런지 써도 된다,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방금 뒤에서 김정기 작가님이 자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기이 말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한다. 정기이, who is just drawing right behind Miss Jisoo. He said that the price of the brush matters. He said that people who are poor normally says that the price doesn't really decide the quality of the brushes. 붓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관리를 얘기했는데 So I talked about taking care of your brushes.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따가 쓰고 난 다음에 귀찮아서 던지고 집에 가면 안 돼요. You shouldn't just go home, placing down your brushes because you are too tired to take care of it. 물로 깨끗하게 잘 씻고 You have to wash it profoundly with water. 이렇게 이렇게 물을 만져주고 You have to stroke the tip of the brush.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려 놓고 가야 돼요. And then you have to put it put the brush somewhere so the brush could dry easily. 그러면은 이제 한번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 먹이랑 붓으로 어떻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So now I will demonstrate how I draw actually using these brushes and the ink. 일단 이거를 꿀꿀꿀 따릅니다. So I will place the ink onto the palette that I use. 아 이 팔레트는 요 팔레트는 이것도 현진 쌤이 줬는데 This palette is also from my professor, 현진.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 are where did you buy this? I am in Europe. You are in Europe. And Hyunjin says that he bought this metallic palette from the States, but he doesn't recall the brand. And what you need is? And another one is the water. And now I have prepared the brushes and the ink and the other thing that I need is water. You can also use a plastic cup to put the water in. It doesn't really matter. I am using this cup to drink beer. So chapter 3 So I'm using this cup to put the water with the palette. And I would add the water on your palette. I will add the water on the palette. I will add the water on the palette. I am using this cup to drink water 저는 연필 스케치를 안 하니까 연필 언더 스케치 대신에 이렇게 물을 많이 타가지고 연한 색으로 가볍게 위치를 잡아요. 펜슬 스케치를 안 했을때, 펜슬 스케칭을 안 했을때, 물을 많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펜슬 스케치를 안 했을때. 방금 제가 그냥 슥 섞어도 되는데, 이렇게 잘 섞어주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섞으면, 균일하게 나오지 않고, 물과 잉크가 분리된다고 해야 되나? 칠할때.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고, 농도를 잘 보는거에요.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물을 타서 하는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남은 부분에다가. 이제 제가 테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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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했을때, 그리고 펜슬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물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농도가 됐을때, 저는 이제 스케치를 하는거죠. 이걸로. 자, 그러면 이대로 그림을 그려볼텐데, 바로 그리진 않구요. 요거 잠깐만 홀드에 두고, 자, 요거를 잠깐 치워둘게요. 왜냐면은, 제 스케치북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제 스케치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제가 지금 제 스케치북을 보여주려고 했을때, 제가 지금 제 스케치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제 스케치북을 보고, 이렇게 제 스케치북을 최근에 쓴거를 갖다 놨는데,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스케치북을 사용했을때, 그거를 내면은, 요 그림 아까전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게임이었는데, 뭐 커미션 요청이 와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은 가볍게, 두 명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포즈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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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4 용지에, 들어가는데, 전신이 다 나오면은, 조금 얼굴이 작아져서, 그림이 좀 보기에 안좋아요. So, this was a commission piece for, the size of A4. So, she's thought that, maybe, if she, puts, if she draws a full body characters, two full body characters, inside the paper, it will make the face looks smaller. So, that wouldn't be, 음, 이렇게 옆에서 잘랐다. 몸통에서. So, she thought that, it wouldn't be, that interesting, drawing. It wouldn't be, that much, interesting. So, she decided that, she would just draw the top of the body.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한 스케치가, 이겁니다. So, the, so, the final design that she chose was, the, the one on the bottom.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스케치를 하고, 이제, 바로,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 동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섞어놓은 거를. So, this is how she draws. She, sketches briefly on her sketch, but, to, choose the final design, and then she would, draw directly on the paper. 그래서, 이런 브리핑 스케치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So, now, I'm going to show you, all the brief sketches, that I did. 이렇게, 이게, 이게 지금, 잠시만. 아! 어떻게 재우셨죠, 아까? 아, 됐다. 역시, 카메라네. 이런 거는, 뭐, 옷주름 공부한 거예요. 이것도, 옷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And, this is all the, this is also the sketches, that I did, while streaming, to teach, how to draw clothes. 했던 것들이고, 브리핑 스케치들은, 보통,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So, all the sketches, that I do, are, like this.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 놓고, 보면서, 어? 요런 느낌 좋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진에서 어떤 요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진을 본 상태로, 저는 눈을 돌리고, 딴 거를 보면서, 그리는 거죠. So, I save a lot of photo references into my computer, and I would look at them, and sometimes, if there are some elements that I find it interesting, I try to use that onto my drawings, or if I like a, like a specific photo, I would look at it, and then turn myself away, and then draw. 요런 식으로, 그리다가, 어? 이 브리핑 스케치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So, I keep on drawing until I find something that I like. 그러면은 그리는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을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Then, I draw it with the inkwesh technique. I am, I assume that there are someone who saw this drawing too. 요런 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한 거라서 그냥. And these are the drawings that I did during, during giving lessons. 요런 거는 그냥 막 써. And these are just the scribbles that I do. 요것도 크게 그렸어요. This one also I drew again with the inkwesh technique. 요정도, 엄청 크게.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건 통역 안 하셨는데, 이것도 인체 공부한 것. 그리고 이것도 커미션 때문에 이제 브리프 스케치를 여러 가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커미션의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아까 봤던 티파. 코미션 때문에 어떤 포즈가 좋을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스케치를 만들었고, 제가 선택한 포즈를 선택할 때, 코미션의 작업을 선택할 때. 보통 이렇게 아까 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전신이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그리는 이유는? 제 그림을 주문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방향이 아무래도 얼굴이 좀 예쁘게 그려져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음. It's because I think that the, what my customers want is that, is to see the beautiful faces of the characters, of the drawings that I do. So I choose not to draw the entire body. 자, 이것도 덮쳐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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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도 Kun이는 이 정도까지 할 게 있고, 앞에 것도 볼게요. 그래서 thenI will show you some other sketches that I did. 이것도 원피스 캐릭터를 그린 건데, 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케치를 연한 번역들은 원피스ικόんな이 portrait에 제 기억이 accomplished. 그래서 이제 다른 주 smartphones 식platilly So these are the characters for the comic bookケamera. 이것을 그리면서 약간 웨스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보면 사진 보고 한 게 티가 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그림으로 옮길 때도 얼굴 같은 것은 창작으로 해도 괜찮은데 옷 같은 것은 사진 이용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자기 그림을 그릴 때 바로 찾아서 보는 것도 좋지만 미리 해두면 좋겠죠?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해뒀고 다시 커미션 했던 것을 나눠갑니다. 이 방법은 제가 근데 이제 커미션 스텔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에 찍는 것은 착각할까 봐 사진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가끔 제가 사진 보고 그린 것은 제가 착각할까 봐 사진이라고 적어 놓는 것 같아요. 이런거는 없으니까 뭐 이 그림은 이하여 유튜브에 못 올렸어요 이것도 커미션이었어요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노란 딱지를 받을 순 없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진 보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냐 이런 질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받는데 저뿐이 아니라 많은 작가들 많이 받겠지만 다른 작가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냐 일단 시작은 김정일 선생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정디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진을 시작할 때 많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같은 범인은 저같은 범인은 제가 지니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그대로 뺏겨서 그려서 자기 것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소에 공부를 해도 라는 뜻이죠 평소에 공부를 해도 라는 뜻이죠 평소에 공부를 해도 란 뜻이죠 저는 인체 공부를 현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지금 힙댄스를 추고 계시는 힙댄스를 배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인체 그리는게 재미있어져서 이렇게 공부를 가끔씩 합니다. 한진쌤이 유튜브로 그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한테도. 한진에서 강의를 볼 수 있긴 해요. 카존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볼게요. 뭐 낙서도 있고 뭐 먹을지 정했네요. 작업하면서 피자 시킬 때 무슨 피자를 시킬까. 이런 스크림도 하고. 아나토미컬 스터디. 웨스턴 많이 들을 때네요. 근데 보면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게. 이런거는 제 창작이에요. 레퍼런스 없이 그냥. 이런거는 제 창작이에요. 레퍼런스 없이 그냥. 하지만 레퍼런스가 있는 그림은 딱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보고 그린 티가 나죠. 근데 이 사진은 레퍼런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작성하지 않도록.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 슬슬 지겨워지네요. 좀 더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캐릭터 만들 때. 캐릭터 빌드 할 때. 복장을 구글링하는거에요. 그래서 조금 아 이 복장 맘에 들다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렇게 어린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라이브 하면은. 이런거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라이브 스트림을 다시 한번. 우리 스케치북을 통해. 자 오늘은 스케치북을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스케치북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의 스케치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스케치북을 보고. 아까전에 섞어둔 잉크를. 아까전에 섞어둔 잉크를. 다 섞어둔 잉크를. 댓글을 하나도 없고 있는데. 어떤게 있었냐면요. 저기 종이 그램수 물어봤고. 아 그램수. 일단은. 제스처 공부는 어떻게 하며. 제스처 공부. 그러게요. 꽂은 것 같았어요. 잘 잘못해서. 종이는 일단은. 공부할 때 어떤 책을 쓰고. 갑자기 브릿지맨이라는 책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에 모든걸 답할 순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잉크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겁니다. 이제. 음. I hope to answer all of you. I would like to answer all the questions from you guys. But today I would. I'll still concentrate on doing drawings with. using washing. using inkwash technique. 그러니까. 네. 어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가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구요. 제가 한 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구요. 제가 쓰는 종이는 일단은. 요거랑 요건데. 둘 다 파브리아노에요. 이게 더 비싸요. 이게 한국에서 살 때는 한 15,000원 정도 했단거 같아요. A3 사이즈도 쓰는데, A3 사이즈는 4만원 정도 했단거 같아요. 너무 비싸죠. 하지만 이 종이를 쓴 이유는, 보통 수채화 용지를 쓰면 종이가 두껍고 강하게 대신에, 두껍고 물에 강하고 좋은데 텍스처가 거칠어요. 이것도 워터컬러 페이퍼는 맞지만, 하지만 이거는 워터컬러라고 적혀있지만, 하지만 아주 텍스처가 없고 매끈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워터컬러라고 적혀있지만, 하지만 아주 텍스처가 없고 매끈합니다. 네, It even has a glossy-like 텍스처. 요거보다 이게 조금 더 더... Hot pressed? So, it's a hot pressed, 사브리아노 워터컬러 페이퍼. This one. 요거는, 요것도 굉장히 종이가 매끄럽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본인의 와이프를 그려달라는 커미션이 있어서 마카로 그렸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이것도 정기쌤 마카로 그렸습니다. 정기쌤 마카로 그렸습니다. 정기쌤 마카로 그렸습니다. 정기쌤 마카로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쌤 마카로 그렸습니다. 그럼 이 종이에다가 이제 벗겨내서 그려줍니다. 이 세梦에 그려볼게요. 아까 기침하셨나요? 기침했나? 우리 다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라이브 하려고 어떤 걸 그릴까 하다가 요거를 그릴까? 요거를 그릴까? 그냥 어제 브리프 스케치를 해봤어요. 저희도 그리프 스케치를 해봤어요. 저희도 그리스 스케치를 해봤어요. 요거를 그릴까? 요거를 그릴까? 요거를 그릴까? 오늘 이 분은 그리스 스케치를 해봤어요. 그 분은 그리스 스케치를 해봤어요. 몇명 보고 계신가요? 백꼬이신가요? 우와, 많이 보네요. 저 첫 라이브들 많이 보시네요. 나중에 이거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꺼거든요. 방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칠해 봤는데 여기가 엄청 거칠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너무 건조가 빨라요 그래서 이게 이 장점의 장점이 아니라 차량과 불편한 장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서구권에서 쓰는 잉크? 어디요? 서구권에서 쓰는 잉크? 일방의 잉크보다 더 빠르다고 저는 느꼈는데 어... my personal she thinks that it dries up much more quicker than the ink that the westerner's use. 정기 쌤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She asked 정기 if he feels the same and he said that it's just because she's not really good at using ink. 늙게 발라람 늙게 발라람 늙게 발라람 원래는 계속 말해야 할 수 있는지 계속 말해야 할 수 있는지 더 빠르게 말해야 할 수 있는지 종이차인, 제가 봤을 때 종이차인 거 같아요 종이가 켄터게 되면 빨리 말라요 근데 종양아의 종이 한식이 수박하는 부분인데 하면은 대단계 말라요 종이 thinks the ink 아 잠깐 뭐로 해야 되지 스킵해도 됩니다 종이 thinks that it depends on the paper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잘 섞어서 옆에 여분의 종이가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농도를 잘 봐야 해요 첫번째, 잉크를 섞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종이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잉크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잉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크기 같은 거를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you have to think that you don't, you shouldn't really think about the details for the moment You have to briefly decide what kind of size your drawing would be 라고 말해놓고 디테일을 들어가고 있네요 I just went on drawing details right after I told you guys not to think about the details right away 저는 근데 그거를 동시에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재료 쓸 때도 편해서 디테일하면서 크기감을 바로잡는 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연하게 잡으면서 보면은 제가 연필로 그릴 때도 그렇고 어떤 재료를 쓰든 간에 여기 중간중간에 선을 약간씩 끊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You see? It's the same for me when I use Even if I use ink, even if I use the pencils I have the same I do the same thing I don't I don't join I always leave some little spaces in between the lines that I do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약간 좀 빛을 봐둔 부분이라고 해야되나 코끝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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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ly I think I leave the small spaces in between the lines to 음 To To describe the light So the light would be shown on the tip of the nose And also on the tip of the jaw And that's why I leave a little space 여기는 좀 어두운 부분이 될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두운 옆면을 잡아 두고 So I'll straightly color this part because it's going to be dark because it doesn't get any light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크기나 형태에서 어긋난 부분은 뭐 신경쓰지 말고 그냥 바로 바로 수정을 Even my drawing, even my lines are dislocated from the size that I previously decided When I started drawing, you don't think too much about it, you just leave it for the moment And even if you mess it up, you can always start over, so don't be afraid of messing it up There are lots and lots of papers I get me too, I'm the person who gets easily I'm really afraid of when I draw But when I am giving lectures, I tell people all the time that this isn't going to be your last drawing that you will ever do in your life, you have plenty of chances that would come, so please don't be afraid and keep going 보통 선생님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걸 남한테 얘기하는 직업이잖아요 Because you know, the work of the professor is to give people advices that themselves cannot really perform So I just briefly drew the shape, the form So I just briefly drew the shape, the form 63 64 64 64 64 64 64 extremism 64 64 64 64 대칭되게 그리면 되겠죠? 손이. So the other hand, you can just make it symmetry to the left hand on the drawing. 이거는 뭐라 그러지? 소매가 없는, 팔이 없는? 뭐라 그러지? 나시인데 목티 있는 거. So this, the clothes that this girl is wearing is a sleeveless shirt but with a 목이 있는 거. 팔이 없는 거. 팔이 없는 거. 목이 긴 거. 목이 긴 거. Long neck? So it's a long neck T-shirt but sleeveless. 난닝구 내 목이 있는 거. 천천히 그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리기 전에. I was, I was going to. Slowly but. 긴장해서 망칠까봐 천천히 그리려고 그랬거든요. I was too afraid of messing the drawing because I was too nervous. That's why I wanted to draw slowly. 하지만 긴장이 안 되네요. But I'm not getting, I'm not really that nervous at the moment. 옆에서 통역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it's because someone's translating for me, deciding. 이렇게 스케치를 해두고. So I did my sketch of the drawing with the ink.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잉크를 더 많이 섞어가지고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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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죠. So now I will mix more ink into the water. And I'll make it more dense. 한 방울 찍고. One drop. And mix it.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만 더 하고. And you add a little bit of water. 이렇게다가. 이게 원래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잉크워시 하기에는 기가 막힌 팔레트 같습니다. I think this palette is a perfect palette to do ink wash drawings. 머리를 조금 색깔이 있는 걸로 할까요? 금발이 아니라 조금 검은색이 가까운. So in my head I've decided that this girl has a dark hair. Not blonde hair. So I'm going to go dance. 머리카락을 잘 그리려면은 How to draw the hairs really well. 빛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If you want to draw hairs well, you have to have a understanding in lights. 그런 설명들은 저보다 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해 놓으셨을 테니. So please don't hesitate to find other professors who are more professional on explaining how the light works. 참고 바랍니다. So please take that into charge. 아 그렇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할 거거든요. But still I am going to do I'm going to give online lectures too in future. 보인씨는 모르겠지만 보인씨랑 같이 할 거거든요. The translator doesn't know but it will be done with the translator. 정말 충격적이다. I didn't know that I was going to work on that. 현진 쌤도 촬영 같이 하고 현진 쌤도 촬영 같이 하셔야 되고 And 현진 has to film it. 정기 쌤이 가끔씩 혼내 주시고 And 정기 will be there to scold on her. essons. 정기잖아요. 정기잖아요. 정기東이 아마도ר 정기당 같이 하셨을까 정기잖아요. 정기가 정말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에게 잘하는 것일까 정기의 동생을 하셨을까 정기 작업까지 하셨을까 정기야 정기한테 안 하셨을까 하지만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이수는 제이수에 대한 말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이수에 대한 말은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이수에 대한 말이죠. 맨날 이럽니다 여러분. 조영기 said he likes this image of being the bad guy because he always wanted to be a villain. 아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조금씩 형태를 찾아가는거죠. so with this darker lines we are picking up the form of the drawings of the drawing. and now i am going to put more black ink to make darker lines. so it's basically stacking up the ink step by step on the paper. i am going to put more black ink on the paper. it gets lighter when the ink dries up. it gets lighter than you have expected the color to be inside your head. so you have to calculate all that. i am going to put more black ink on the paper. and he said yes. and why does the painting get lighter when the ink is dried up? hyunjin said that when the water evaporates from the mixture of the water and the ink, the ink would attach itself more onto the paper. so with our eyes we will see more white of the paper on the drawing. and that's why it gets lighter. that's why it gets lighter. 그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that precious high quality information, high level information. 저는 사실 이 얘기를 10년 전에 현진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여러분도 좋은 정보를 알게 됐죠? and now you guys all know this high level information. 참고로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밝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는 거는 종이 흰색이 많이 비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so he thinks, hyunjin thinks, the reason that the drawings get lighter afterwards. 간단하게 얘기하면, 붓을 심하게 눌려서 칠하면 얇게 묻으니까 흰색이 많이 비어 나오고 붓에 힘을 적게 주고 슬쩍 칠하면 물감이 두껍게 묻으니까 흰색이 적게 비어 나오고 왠인 씨가 이해한 대로 붓에 힘 줘서 이렇게 그냥 얇게 먹고 그냥 얇게 묶고 if you press hard your brushes when you're inking there would be less ink on the paper so that we would see much more white from the paper so the drawing would be lighter but if you press not that hard on the paper there will be a great amount of ink applied onto the paper so that our eyes would see less white of the paper so the drawings wouldn't really seem lighter that's the reason why we can describe the textures on the drawings by using the technique that 현진 just told us when you want to 반짝이는 게요 매끈한 거죠 그러면 붓을 빠르게 쓰고 when you want to 반짝이는 게요 매끈한 거죠 그러면 붓을 빠르게 쓰고 붓을 빨리 칠하고 so if you want to give a glossy kind of feeling to the drawing you have to go really fast with your brush 뭐 반대 질감을 하려면 붓을 천천히 but if you so it means that if you don't want a glossy texture of glossy glossy texture on your joints if you don't want that you could just go slower but at the same time if you are watercolour painters or if you work on watercolours if you don't really have this information on your head literally you would already know naturally hello just a small reminder of all the people who are watching this streaming on instagram you could just come to her youtube channel to see the video with the live streaming in high quality thank you thank you yeah uh she doesn't uh 우리들 질문을 지수씨가 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눈이 두개밖에 없어요 못 봅니다 지수 cannot see all the questions because she is drawing right now but i am reading some questions out so that she can answer but today this live streaming is going to be concentrated on her demonstration of the english technique it's going to be the next time where she will receive questions 옆에 계속 이렇게 써보고 있었거든요 so you see as you can see on the right side of the painting she put her sketchbook and she is testing out the density of the ink 이제 내가 좋아하는 파트인데 this is the part that she likes 왜냐면은 앞머리를 이렇게 지금 뱅이잖아요 so she has a bang for her she really enjoys um describing the shadows of that forehead 딱 그리는 순간 because as you as soon as you describe it it gets much more stylish yeah beautiful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해요 i really like this part 그래서 뱅 그리는 걸 좋아해요 and that's why i'd like to draw bangs on girls 그리고 이제 입술도 약간 해서 살짝 and i'm going to describe i'm going to paint a little bit on the lips i'm going to apply the ink a little bit on the lips 여기서 이렇게 떨면서 막 천천히 하면은 진하게 되겠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가볍게 얹어야 되는데 꼭 누르게 되면은 색이 퍼져서 진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겠죠 like i said if i press too hard my brushes on the paper or if i go too slow there will be more ink applied to the paper so the color would get darker 빠르겠죠 so that's why i went really quick 이렇게 얼굴은 이 정도 될 거고 so this would be the face 어 상황을 봐서 다른 것도 요소들 넣고 조금 얼굴이 너무 밝다 조금 그러면은 나중에 좀 더 올릴 건데 지금은 이 상태가 괜찮은 거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되어 glauben 침략이 더 잘ierra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다시는 충분히 부정 중 솔직히 더 더 잘해질 거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더 빛을 더 dawn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빛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만에 이 상태가 더 빛을 더 잘하기 그래서 잘않을 받아봐요 붓을 약간 좀 여기를 찍어주시면 약간 이렇게 눕혀가지고 눕혀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이런 다양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if you tilt your brush and if you lay your brush close to the paper the shape of the brush will change and it will it will let you do the really thin strokes to do the details on of the hair so if you tilt your brush closely closer to the paper you'll have a flat you'll have a flat brush you'll you'll be able to make it really flat which will let you do these kind of strokes that you can apply when you draw hairs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I'll show you again you apply the ink you tilt your brush you flatten the brush and now you'll be able to do these thin lines 눈썹 같은 거 그릴때도 이런 식으로 which will which will let you describe which will let you describe all the small details regarding the eyelashes and eyebrows 재밌죠? it's really fun 댓글이 궁금합니다 네? 댓글이? 죄송해요 한번 몇 개만 드릴게요 둥가이 둥가이라고 했다가 관종입니다 관종 오케이 자 둥가이 둥가이 오 아 전기 진기 상상으로 부리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좀 네? 오 하지만 그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정기. 외로운 정기. 안 들어오는 정기.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옷을 칠할 거예요. 머리카락보다는 조금 더 연한 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다가 망치면 더 까맣게 할 수도 있고요. Now I'm going to draw the garment. I'm thinking of something really light. But if I mess it up, I'll go dark. 다들 알잖아요. 망치면 덮으면 됩니다. We all know that we can cover our messes by covering up the mistake.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참고. You can just hold your breath while painting on the surface where you shouldn't mess up. 말하느라 좀 못 참아서 망했습니다. But I messed it up anyways because I couldn't hold my breath due to the talking. 빨리 칠해야 돼요. 왜냐면은 You have to go really quick. 마르면은 다른 색이 되어버려요. Because if it gets dry as soon as the ink dries up, the color hue will change. 그리고 이제 아래쪽을 칠할 건데 여긴 넓은 면을 칠해야 되잖아요. And you see I'm going to paint this part. And this part is quite large. You have to large a big surface as you can see.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내가 영역을 잡아가지고 칠하는 사이 말라버리겠죠? And the ink will surely dry up while I'm still painting with this brush.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 붓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And because of that, this would be the moment that I take my bigger, larger brush. 어떤 사이즈 붓을 써야 되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쉬운, 쉽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게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큰 붓을 쓰고, 작은 면적을 칠할 때는 작은 붓을 쓰면 되는 거예요. And there were people who asked me what kind, what size of, what brush size, what size of the brushes that they should use. But it's really simple. When you are painting a large surface, you use a bigger brush. When you are painting a small surface, you use a smaller brush. 이 붓은 물을 흠뻑 자기가 가져가요. This brush takes lots and lots of amount of water. You see, it just kind of took all of the water that she put on the palette. So, as you can see, if I painted on the sketchbook. 이 붓에는 이제 거의 다 붓에 있는 거 다 써버렸어요. 붓에 있는 붓에 있는 물감과 물이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여기 방금 칠한 면적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Which means that because the brush absorbs a great amount of water and ink, it will only paint a small amount of space than she originally expected. So, that's why she has to mix much more amount of water and much more ink. She has to use much more water and much more ink. Because of the space, because of the space is quite large, she thinks that she has to take the water and the ink, where the amount of the ink and water might just drill down. 주르륵하면 쓸 일이 있죠. It's also... It's also... It's also very... It's awfully thrilling. 근데 붓이 두꺼우니까 날카로운 묘사가 힘들어요. But because the brush is quite big, it's difficult to describe detailed things. In that case, you can easily... You can just... You can just spin the paper around to find the right... 자기가 붓이 나가는 방향에 쉽도록 종이를 돌려가면서 하면 돼요. You have to spin the paper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brush that you'r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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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돌리지 않고... But for your... But for you guys, I won't spin the paper for today. Just go straight. Forwardly. The name of the brush is Hwa Hong. That she's using right now. And the size is 2. And the size is 2. And the size is 2. It doesn't really matter, she thinks. Because it's like as if she has given some kind of effect. It doesn't really matter.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Even the effect was unintended.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Now I have to color the skin. Now I have to color the skin. The water got murky, so she's going to use a different cup. A new cup of water. Now I'm going to apply water. Now I'm going to apply water. Now I'm going to apply water. Nothing. No ink. But just water. And before the water dries up. You have to go quick, quick. Am I late? Am I late? I think I'm late. It's already drying up the water. In this case, you apply the water at the same time. You switch to brushes. You apply water and then you apply a little bit of ink. You don't know why that's right. It's because it dries up so quickly. I understand. Why? It's because it dries up so quickly. Am I used to drawing painting in watercolor. I'm more used to drawing painting in watercolor. But I didn't have a problem when I was doing this. But this is really dry. It's because it dries up so quickly. So she thinks that when you're using ink wash, when you're painting a larger surface, it dries up so quickly than the watercolor. Like this. I wanted this surface to be smooth. But sadly, there's a little bit of stain on the skin. I don't know how to brush this out. Now... Firstly, you apply water and then... You put ink. And then water. You use both so that it can be mixed afterwards. 이제 조금 더 가느다란 보다 아까 쓰던 걸로 그리고 이제 더 더 얇은 브러쉬 그 전에 사용한 건 더 얇은 브러쉬 그 전에 사용한 건 더 얇은 브러쉬 아주 연한 색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 너무 밝은 색을 사용할게요 유니크야 카메라맨이 바뀌었습니다 We have switched our cameraman Now it's Unique Lab who is filming 유니크랩 작가님 촬영을 하셨다 이렇게 바로 묘사랑 면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거 With this brush you can describe the surface and also the small details of the drawings 손가락을 만들어주는 거 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리기 힘들잖아요 상상으로 So now we are bringing the fingers more alive And you see as you can see for all of us It is really difficult to draw fingers 그러면 이렇게 자기 손을 보면 돼요 Now what we can do is that we look at our own hands 여기 접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You see this is the part where it folds 여기가 아니라 It's not the upper part but it's down there 한 부분 접히고 하나 둘 세개 네개 이렇게 접히잖아요 So there are four parts that are being folded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묘사를 바로 해봅니다 And you think of the folding parts of the hand and you draw that 그림 그리는 게 다 힘들지만 이렇게 레퍼런스 없이 그리는 그림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림은 항상 어려운 거 같아요 It'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all the time But when you draw something When you draw something without any reference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you have to You have to know by heart Which makes the drawing much more difficult 반실사도 어렵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만의 대포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아무 자료 없이 이렇게 보고 그리신 자료를 안 보고 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돼 만화식으로 그리는 분들 저는 그게 더 멋진 거 같아요 She thinks she finds it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The people who draw Dr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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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in their own way Using their own deformities Where people Draw 말하기 어려운 말을 했군 She finds it more interesting She finds it more interesting When the artists Draws Draw Their own Things With Using their own Way Of Deforming Deforming Deformation Who doesn't really draw something real But in a more comical way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성한 거 같은데 조금씩만 디테일을 좀 더 올릴게요 So now I'm almost done I'll just add more details onto the drawing 일부러 좀 라이브를 길게 안 할 거 같아서 좀 간단한 그림으로 고른 거고요 I chose this sketch I chose this one to do the live streaming show Because I thought that I wasn't going to do a long streaming So I chose something really simple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쪽 어깨가 어느 정도 보일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And what The thing that I am concerning right now Is to choose how much of the other part Other shoulder will show So 보통 이렇게 인체막히면 현진생한테 뛰어갑니다 Because Because She is wondering If the shoulder is going to show a lot or not that much And whenever she's stuck on the anatomy Anna told me She goes directly to Hyunjin to ask 그러면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죠 And Hyunjin is always there for h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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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about that Together And Hyunjin And Hyunjin Will scold at them And give them answers Yeah I could You'd say directly Hey This doesn't go This doesn't go here And Hyunjin 그런적은 없는데 장기는 그 질문에 의해 말하지 않지만 그 질문은 그 질문에 의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그 질문에 의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의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컨셉을 잡으셨네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주왕기 decided to be the villain for all the humanity. He is not really content because he failed to invest on the stocks at the right moment. So he didn't gain anything. He had to buy that stock of Samsung. A few a while ago. Now he is trying to decide whether he is going to buy the Tesla stock or the Boeing stock. He has to put more details onto it or she should make it darker. I think he is going to make it darker. I think he is going to put some effects on the background of the drawing. So that is why she thinks that her clothes, the clothes that the girl is wearing could be darker. Can you hold it a little bit more? I think he is wearing a remote. Oh, remote? No, I'm holding it. Oh, I'm holding it? Okay. I think I should be able to put this one on top. Then I will put it on top. Okay, so I will put it on top. We would like to resume the video to show the clothes, but we are failing. So instead of that, she is going to do something else. All the time. Things like investment. I don't care if either. He says statistics. He says statistics. She says something. He says statistics. He says statistics. He says statistics are... He says statistics. So I want to put it on top. He says statistics. He says statistics. 1주 20초에 가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비 달라고 그러고 오 멋집니다 perfect this was what she was going to do for the background 아까 한 것처럼 물 많이 써서 like she did before the ship you like she did just before she put a lot of water 이렇게 like that 거친 texture you make a rough texture onto that background painting 이렇게 밝은 부분 이렇게 밝은 색이 밝은 부분이랑 다음 부분은 조금 진하게 하고 밝은 부분이랑 밝게 표현한 부분이랑 다음 배경은 조금 어둡게 하고 오히려 어두운 부분이랑 다음 부분은 좀 밝게 하고 음 it's also important to make it darker the borders the borders between the background and the drawing itself when the drawing when the part of the drawing is brighter you have to make the background darker and when the painting when the drawing when the color of the painting is lighter the background which meets the part of the drawing should get a little bit lighter it's dried up already it dried up 그럴때는 조금 더 진한 색을 더해서 when you feel when you feel that the when you feel that the ink is drying up so quickly you apply the ink you make it more darker 좀 가까이서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we will zoom in 그래야지 아까전에 조금 말랐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커버가 되니까 you make it darker so that you can cover up the parts where dried up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그 소금 뿌려서 수채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번지는 정도들 음 if you do that you will have this natural effect as if the ink you will have this effect of ink spread onto in on the drawing like as if you put some salt in it put some there is a technique in watercolor where you put salt onto the mixture of the color paints and the water to give this kind of texture spread the texture and you can make it you can also make it with ink like what she doing what she just did 아이고 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정기쌤보다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어렵나 봐요 정기쌤 아이고 더 테크닉이 그런가 내가 그 어려운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단어를 찾아주는 정기쌤 정기쌤 뭔가 얘기해 주세요 정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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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엄청 좋아하네 비경쌤 소금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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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고 그리고 아까 누구 이제 검은잉크가 피부로 이제 피부 가까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오줌쌀 뻔했다 팬티 갈아입고 오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검은색을 떨어뜨리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It's really fun to apply the dark ink when you have applied the water onto the paper because it spreads really naturally. 재밌죠? 큰 난 거 같죠? 큰 난 거 아니에요. It's like as if I messed up the drawing, but you're wrong. I didn't. She was talking about the Sir Bob, who is a famous painter, who the guy who is called Bob Ross. She would always cry out that the guy had messed up the drawing, but apparently he didn't. All the paintings that he did were all neatly planned. Now she has a small moon on her face because... Because I splashed a small amount of ink onto her face. This is also a happy little accident. I already liked drawing moles onto the skins of girls, but she kind of... Became really fond of it because there was this one moment where an artist called Terada signed on her sketchbook. The same sketchbook as she showed before. So he drew a face of a girl on her face. He drew a face of a girl on her sketchbook. He drew a face of a girl on her sketchbook. And she thought that it was a really fun gesture. A bit like a performance to draw the moles onto the skin. So she got more fond of it. Yes, Terada Katsuya. Terada Katsuya. Terada Katsuya. Terada Katsuya. Yes. Terada Katsuya. He's a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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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gentle, funny artist. She thinks that Jonggi and Terada adores one another. Each other. They both think that the... They both think that the others are just really fun. And she finds the two of them really cute. Really adorable. That's right, Terada Katsuya. Oh, right. Terada Kats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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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진하게 할건데 아까 말했죠 제가 진해질 수도 있다고 망하면 그래서 진하게 할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또 마르면은 제가 이거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이거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쵸 점점 이렇게 you see it's getting lighter already the cotton the black thing is evaporating 마르고 있습니다 it's drying up 그쵸 저는 이렇게 포토샵으로 칠한 것 같이 플랫한 블랙을 빡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잉크워시로 응 한계가 있었어요 she always wishes to just paint something really black really flat black but she finds it difficult to do that with the ink wash technique 그건 제가 뭐 경험이 미진해서 볼 수도 있구요 or maybe that's just because she is not really used to ink wash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또 얘기해주세요 since she is just painting the surface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she would like to answer 잉크워시에 대해서 말 about the ink wash 좋은 고맙다고 했고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한국 분도 계신가요? 아까 어떤 한국 분이 헉 다 외국이들밖에 없네 그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잠을 안 잠면 어떻게 지나요? 저 유튜브 분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보는 85%가 남자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더 대비를 강하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를요? 네 그거는 처음부터 구성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말하는 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좋을까요? How to go deep into value and build more contrast 지수 said that to build more contrast you have to calculate how you are going to color your drawing firstly Calculate 잘해야 되죠 다른 멀쩠서 calculations error calculates your drawing into адванца cryptic If possible 그리고 그림자는 어떻게 선택하고 그리는지. 왜냐면 그리시면서 바로 그림자를 만드니까 테스트를 미리 하시는지.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사진 보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반성합니다. 그런데 그리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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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켜면 됩니다. 그게 1시간이 지나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 왔어요. 아 때려야 돼. 어? 알겠습니다. 기다리고요. 읽어봐. 음.. 지수씨 드로잉 책에 디지털 그림들도 많은데 지금 잉크워시 테크닉이랑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In your drawing book you have some digital art. Do you approach it with the same style of ink wash-like technique? Or do you find it does not translate clearly into digital? She said that she does the same for everything. 만약에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 따로 없으면 아마 CG를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She thinks that she would have drawn more things digitally if she didn't have a studio of her own. 다들 그것 때문에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용구를 늘어놓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Because for most of the people it is difficult for us to have a space on our own where we could have all the materials ready.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마음이 안 잡힌다고 해야 하나.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반하게 되고. She is not really talking about the cost of having all these materials. But it is about the difficulty of having the mindset to start and concentrate on painting if you just don't have your own studio where you can draw with concentration. 그래서 선생님들 덕분에 충성 충성. 그래서 선생님들 덕분에 충성 충성. You can also write it down.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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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it down. She sometimes do works, some digital works and you can see them on her art book or in Instagram. But she was telling the other person that she approaches to her drawings the same way even if it is digital or if it is manual. So I have been drawing this for around one and a half hour. Thank you again for the other cameraman because he got switched again. The cameraman gets older, gets younger, it switches all the time. We are going to wrap up in a minute, in a short while. If you haven't come here before, please tell us a little bit. To explain briefly to all the people who didn't get to see the beginning of the live streaming. So I mainly talked about all the materials that I used today for the ink wash. I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ink wash. I also asked about the ink wash.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are asking about the small brushes. But the green one, sadly she doesn't know where she got it. 홍대에서 샀고요. She bought it in a area called 홍대. In Seoul. 가예현. It's called 가예현. 하나는 서울. And the other one is called 서울. 매듬. 매듬. 그냥 근처에서 화방에서 동영화 붓을 찾거나. She says that she thinks that people could easily find Asian brushes in a nearby art supply store. 이렇게? 홍콩한? 동영화 붓. 미국 화방 같은데. You can easily find oriental painting brushes at your nearby art supply store. 저는 사이즈 한 4개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She thinks it's sufficient to have these size, these brushes in these 4 sizes. 제일 작은 거, 뚱뚱한 거, 덜 뚱뚱한 거. The smallest brushes. The smallest one. The smallest one. The fatest one. The less fat one. And the ink she used is the Sumi Ink from Japan. She doesn't really know what the brand is. And the palette that she used today. She thinks that the materials, what kind of brushes you use, isn't really tha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your mindset to concentrate on drawing. 오늘 했던게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모든 질문을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진쌤 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현진쌤 춤을 보면서. 여기서 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춤을 딱 하나만 바꿔 볼게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제가 안보여요. 여러분이 질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칠하면 물과 잉크가 많은 상태에서. 넓은 면을 칠할 수 있고. 아주 가는 면을 하려면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약간 붓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붓을 뾰족하게 모으는게 아니라. 오히려 넓게 만들어서. 붓을 밀려지게 만들어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뾰족한 붓도 있거든요. 보통은 뭐 이렇게 뾰족한 붓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떨리거든요. 이렇게 떨리거든요. 뾰족하게 만들고, 저는 이렇게 뾰족하게 쓰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듭니다. 이거 붓펜이랑 똑같거든요? 붓펜도 잠깐 보여드리면, You can easily practice with a brush pen too, because it works the same way. 제가 방금 했던 거, 이거 잉크워시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걸로 시작을 해도 좋아요. If it's a bit of a burden to start painting with ink wash, you can easily use brush pen. 뭐 정기쌤한테 진짜 많이 질문하잖아요, 대부분. People ask, 정기. Too many times. 정기쌤이 막 화내잖아요. And 정기쌤이 막 화내잖아요. So it's the same thing with the brush pen. 똑같은데, 뾰족한 건 더 쓰기 좋을 수도 있어요. See that? If you brush it gently on the paper, you will be able to gather the points really easily, so that you can draw with the lines. 근데 왜 이걸 안 쓰냐, 이렇게 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But there might be some people who ask why she doesn't use the brush pen, since it's so easy to use.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하면은. It's because it's not water resistant. 저는 이렇게 수채화처럼 이렇게 막 색 단계도 많이 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 단계를 주려면은 뭐 정기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문질러서 명함을 주는 수밖에 없죠. Because she likes demonstrating, demonstrating variety of stages of shadows when she paints. She cannot use the brush pen because it's not water resistant.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손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물로 하기 위해서 잉크워시로 갈아탔습니다. To make the shade, to make, to describe and make the shades with brush pen, the only way is to brush, to apply, to make the shades with your finger. But since it was too hard for her, she started using ink brush because she could easily describe the shades by using water, by mixing water and the ink. So this is the end. Thank you for watching. She hopes that this answered your questions about how she draws. 다음에 어떤 거 했으면 좋을지 뭐 댓글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Please leave on the comments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or see the next time so she could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Okay.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Thank you.